안녕 여러분 Y쌤입니다. 드디어 Y쌤 파고다 고득점 완성 RC 문제풀이 첫 번째 영상을 시작을 하는데요. 우선 이 영상은 파고다 고득점 완성 RC 문제집의 문제풀이 영상이기 때문에 문법 내용을 자세히 다루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풀면서 어떻게 문제에 접근하는지 어떻게 문제를 쉽게 풀어나가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거든요. 파고다 고득점 완성 RC 이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1강부터 차례대로 시작을 하니까 항상 교재에 있는 문법 내용 먼저 공부해 주시고 문제도 먼저 풀어 보신 다음에 이 영상으로 복습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교재가 없으신 분들도 제가 유닛당 20문제 중에서 10문제를 이 영상 15회를 꾸준히 보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선별해서 준비를 할 테니까 꼭 꾸준히 챙겨 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15회 시리즈 영상으로 꾸준히 공부를 하실 분들은 영상 댓글에 출첵해 주시면서 15회 꼭 다 채우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제가 또 더 잘 알아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문장의 구조와 수일치 파트의 문제를 풀어 볼 건데요. 이 파트의 문제를 풀기 전에 알아야 될 내용에는 우선 접속사로 이어진 문장이 아닌 하나의 문장에는 주어와 동사가 하나씩만 나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주어진 지문에 주어와 동사가 모두 다 있다면 빈칸에는 동사가 아니라 준동사나 혹은 수식어구들이 정답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런데 명령문은 너에게 명령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유가 생략이 돼서 주어가 없이 동사원형으로 시작이 된다는 거 이것은 예외로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주어, 목적어, 보어와 같이 문장 성분에 어떤 품사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지도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영어를 시작할 때마다 봤었던 1장 내용인 문장의 형식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5형식과 그리고 자동사와 타동사 주의해서 구분을 해 두셔야 되고 대표적인 2형식 동사, 3형식 동사, 4형식, 5형식 동사들을 정리를 잘 해 두셔야지 빠르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영상에서도 나오는 토익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인 사람 목적을 가지면서 대절로 이어지는 동사들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5형식 동사 중에서 목적격보호자리의 2부정사를 쓰는 동사들도 이 문장이 구조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다른 문법 내용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독해에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꼭 미리 알고 문제풀이 영상 봐주시면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문장 구조와 술집 문제를 풀이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문제는 바로 3번 문제인데요. 먼저 보기를 보시면 동사의 변형 형태들이 나와 있습니다. 즉 A번과 C번 같은 경우는 동사가 되고요. 그리고 B번과 D번 같은 경우에는 준동사가 되겠죠. 이렇게 동사와 준동사를 두고 묻는 문제는 이렇게 빈칸에 들어갈 자리가 동사 자리인지 혹은 이 문장에 본 동사가 있어서 이 블랭크 자리에 준동사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즉 이 문장에서 진짜 동사를 찾아주는 것이 키워드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중요한 점은 접속사로 또 다른 문장이 연결되지 않는 한 한 문장에서는 주어와 동사가 한 개씩만 존재한다라는 내용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면은 제일 처음에 주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뒤에 suggested라는 이 동사처럼 생긴 아이가 키워드가 됩니다. 즉 이 suggested라는 이 동사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나와줘야 되는데요. 그런데 뒤에 목적어가 없이 by라는 전치사고로 연결이 되는 것을 보면 즉 이 suggested라는 아이는 동사가 아닌 과거 분사로 쓰였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즉 suggested부터 어디까지? team까지가 앞에 주어인 changes를 수식을 하는 문장입니다. 자 즉 얘는 동사가 아니고 과거 분사, 준동사라는 것을 캐치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주어가 나와 있고 블랭크 자리는 동사가 될 확률이 높겠죠. 뒤를 조금만 더 봐주시면은 small이라는 주격보호 나와 있고요. but이라는 접속사로 또 다른 문장이 연결이 되고 있죠. 즉 이 블랭크 자리는 동사 자리라는 것을 캐치하실 수 있고 자 그러면 주어가 복수이기 때문에 정답은 c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로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c, d 보기를 보시면 품사문제라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문제의 키워드는 바로 동사를 키워드로 잡아주실 수 있습니다. 즉 find의 과거 시제 found가 나와 있는데요. 자 그럼 문장을 보시면 아파트 주민들은 주어로 체크하시고 동사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업그레이드된 재활용 시스템을 목적으로 잡아주시면 그 다음 자리에 무엇이 들어가야 될지를 묻는 문제죠. 여기서 쓰인 동사 found 즉 원형은 find가 되겠죠. 이 동사가 3형식으로 쓰였는지 5형식으로 쓰였는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요. 만약 3형식으로 쓰인 동사라면 부사를 쓰셔야 되고 5형식인 경우에는 이 자리는 목적격 보호 자리이기 때문에 형용사를 쓰셔야 되겠죠. 그럼 해석을 해보면 아파트 주민들은 업그레이드된 이 재활용 시스템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혹은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올바른 문장이겠죠. 즉 이 블랭크 자리는 앞에 업그레이드된 재활용 시스템을 설명을 하는 목적격 보호 자리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목적격 보호이기 때문에 형용사를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C번으로 체크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D번을 넣게 되면 아파트 주민들은 업그레이드된 이 재활용 시스템을 찾았다. 어떻게 찾았냐면 효과적으로 찾았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여기서는 그 시스템을 찾은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시스템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여기서 쓰인 find가 오형식 동사라는 것을 체크하시고 목적격 보호로 형용사를 넣는 문제라는 것. 이렇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BCD 보기 보시면 품사 문제고요. 블랭크로 올라가셔서 문장을 보면은 일단 왼쪽에 when이라는 접속사로 연결된 부사절이 나와 있고요. 그러면 세로 문장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주어와 동사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블랭크 뒤에 receiver이라는 명사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before부터 it까지 연결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 블랭크와 주어진 이 receiver이라는 명사를 이용해서 완전한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명령문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럼 명령문을 만드는 동사원형인 비번을 정답으로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원형으로 시작하는 명령문 그 앞에서 이렇게 when이나 if으로 시작하는 부사절이 자주 등장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훨씬 더 쉽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를 보시면 동사와 그리고 준동사가 섞여 있죠. 즉 A번은 준동사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B번, C번, D번은 동사 형태인데 그리고 C번 같은 경우에는 과거 분사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동사와 준동사를 두고 묻는 문제는 문장에서 진짜 동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고요. 자 그럼 문장을 보면서 문장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맨 처음에 주어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held라는 동사 형태가 나와 있는데 뒤에 또 목적어도 나와 있기 때문에 진짜 동사가 나와 있다는 거 아실 수 있고 그리고 뒤에는 목적어가 나와 있죠. 즉 연례 시상식을 개최했다 라는 완전한 문장이 나와 있고 자 그러면 이 블랭크 자리는 접속사로 연결이 되어 있지도 않기 때문에 동사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B번과 D번을 소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뒤에 20명의 뛰어난 직원들이라는 목적어가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재 분사를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A번으로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10번을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BCD 보기를 보시면 동사의 또 변형 형태들이 나와 있죠. A번 같은 경우에는 주격관계 대명사로 이어진 동사의 형태이고 그리고 B번은 전치사, 다음은 동명사 형태이고요. 그리고 C번과 D번은 동사의 형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장으로 가셔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진짜 동사가 나오는지 형태가 되겠죠. 자 문장 맨 처음부터 보시면 투 부정사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관로 하시면 되고 그 뒷문장부터 보셔도 되고요. 해석을 하시려면 맨 앞에서부터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뒷문장을 보시면 주어가 나와 있고 동사가 나와 있죠. 당신은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목적어로 바우처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가 나와 있고요. 즉 완전한 삼형식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블랭크 자리는 동사는 들어갈 수가 없고 그리고 B번에 for sending을 넣게 되면 해석상도 어색하지만 또 send란 동사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나와줘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목적어가 나와 있지 않고 전치사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얘도 소거를 하실 수가 있고 그럼 정답은 A번이 남습니다. 즉 당신은 바우처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어떤 바우처냐면 이 바우처라는 선행사를 수식하는 주격관계 대명사고 뒤에는 수동대가 나와 있죠. 즉 목적어는 필요가 없습니다. 즉 메일에서 보내진 바우처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라고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1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BCD 보기 보시면은 동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즉 동사의 어휘 문제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해석도 필요하지만 자동사와 타동사의 구분으로 문제를 푸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블랭크로 가시면 please 다음에 나오는 블랭크 자리에 들어가는 동사이기 때문에 명령문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 이 미스킴의 이메일이라는 목적어가 등장하는데요. 자 여기서 A번, B번, C번은 자동사로 쓰이는 동사들이기 때문에 소거가 되겠죠. 그럼 정답은 D번으로 바로 체크를 하실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D번에 나온 이 컨소트란 이 동사는 상담하다 라는 의미로도 쓰이지만 토익에서는 이렇게 이메일이나 또는 매뉴얼 등을 참조하다, 참고하다 라는 의미로도 자주 쓰이기 때문에 의미 또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는 1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를 보시면 품사 문제로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 문제의 키워드는 바로 주어가 됩니다. 즉 중요한 자질은 자질이라는 것이 주어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death부터 어디까지 candidates까지는 앞에 자질이라는 주어를 수식을 하고 있고요. 고용주가 찾는 look forward의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이 death은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쓰였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즉 고용주들이 입사 지원자들에게서 찾는 가장 중요한 자질은 까지가 주어고 그리고 이즈담에 이제 블랭크 자리 정답을 찾아주셔야 되는데요. 즉 자질은 신뢰성이다. 즉 자질과 뒤에 나오는 내용이 본격을 이루죠. 즉 이 자리는 신뢰성이라고 하는 명사보호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정답은 A번으로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16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16번 문제는 제가 영상에서도 한번 다뤘었던 내용인데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보지 않으셨다면 꼭 확인해 주시고요. 자 보기를 보시면 ABCD 모두 동사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어휘 문제로 보일 수가 있는데요. 블랭크 자리는 please 뒤에 쓰여서 명령문이고요. 그러면 뒷문장을 해석을 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은 정답을 찾으실 수가 없습니다. 즉 이 문제는 뒷문장의 구조로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요. 키워드는 바로 사람 다음에 나오는 대절입니다. 즉 사람에게 됐 이하를 알리다 라고 쓰이는 정답은 D번으로 체크하실 수가 있고요. 즉 이 D번에 나오는 동사는 사람 목적어가 나오고 됐 이하를 쓰게 되는 동사고요. ABC에 나온 동사들은 바로 대절을 이어서 쓰는 동사라는 거. 동사를 구분해서 공부를 해 두셔야 되겠죠. 다음은 1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BCD 보기를 보시면은 동사의 어휘 문제인데요. 이 문제의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바로 블랭크로 올라가셔서 블랭크 오른쪽에 나오는 전치사2를 키워드로 잡으실 수 있습니다. 전치사2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블랭크 자리는 전치사2와 어울려 쓰이는 자동사를 쓰는 문제이고요. 그러면 ABCD 중에서 전치사2와 어울려 쓰이는 동사는 바로 D번으로 체크하실 수가 있겠죠. A번 같은 경우에는 전치사 with과 어울려 쓰이고 그리고 B와 C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또 정답으로 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C번에 나온 이 동사는 Part1에서 자주 나오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D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고 이렇게 특정 전치사와 자주 쓰이는 자동사들 제 영상에서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꼭 확인해 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2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기를 보시면 동사와 중동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시고 그리고 문장에서 진짜 동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줄부터 가서 문장의 구조를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된 계약서는 contains 포함합니다. 그리고 정보를 목적어 즉 진짜 동사 나와 있고요. 그리고 사명식으로 완전한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블랭크 자리에는 C번 준동사는 들어갈 수가 없겠죠. 지금 주어가 나와 있고 그럼 이 자리는 동사 자리가 되는데요. 그리고 A번 같은 경우에는 주어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복수동사로 또 소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B번과 D번이 남아 있는데 여기서 B번을 쓰시게 되면은 수동태로 이 문장이 완전한 문장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D번을 쓰시게 되면은 이 동사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겠죠. 즉 이 문제는 이 블랭크 자리에 동사를 넣어서 완전한 문장을 만들어야 될지 불완전한 문장을 만들어야 될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그럼 이 전체 문장을 완전한 문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블랭크 자리는 무엇이 들어가야 될까요? 네 바로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주어와 이 동사가 앞에 나오는 인포메이션이라는 목적어를 수식을 하는 문장을 만들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수식을 하려면은 관계사가 들어갔겠고 주어가 나왔기 때문에 주격관계대명사는 아니겠죠. 즉 목적격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목적격관계대명사가 앞에서 생략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뒷문장에는 목적어는 나와서는 안 되겠죠. 즉 목적어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 주셔야 돼요. 그러면 정답은 D번으로 체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수동태로 완전한 문장이 만들어질 때는 완전한 문장이 만들어질 때는 동격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정보와 지금 이 뒤에 내용이 동격의 관계가 아니죠. 즉 이 사람이 수정할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라고 해석이 되는 문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다룬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인스타그램 D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첫날 출석체크 중요하겠죠. 꼭 출첵해 주시고요. 오늘 다룬 내용 중에서 제가 3초 문제로 다뤘었던 영상들은 아래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올려둘 테니까요. 다시 복습하실 분들은 꼭 확인해 주시고요.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복습 잘 하시고 우린 두 번째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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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